그 다음에 94번 부동산실관리자명의 등계관은 보면 명의신탁에서 옳은 것 탈법 목적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명의신탁하면 어떻게 되노? 아니 무현대에 어떻게 되냐고 무현대에 어떻게 이자이자 기본형 갑이 을에게 맡겨놓은 것 다시 누구에게? 갑이 누구에게 맡겨놓은 것? 을에게 맡겨놓은 것 다시 갑이 누구에게 맡겨놓은 것? 을에게 맡겨놓은 것 몇 자간의 명의신탁? 이자간의 명의신탁이다 그 다음 이 법에서 허용한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구분소유적 공유 다시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공유문 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해소할 수 없다. 맞죠? 그럼 기역 X, N, O 무현대에 명의신탁 약정에게 하여 타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거는 당연히 불법은인 거비어 여러분 불법은인 거비어는 오직 몇 조일 때만 쓰는 단어다? 103조 X 그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무조건 그럼 제3자가 103조, 108조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래서 맞는 건 이형과 리얼 자 그 다음 95번 갑니다 자 집합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있죠 공룡부분은 구분소유자 공유하면 그 지분은 전유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 무슨 비율? 면적 비율 그 다음에 특별 승계인은 귀하게 따라 전소유자의 공룡부분에 대한 찬의 공룡부분입니다 무슨 부분? 공룡부는 밀려있는 관리비만 승계 연체료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가 지하주차장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로 할 수 없지만 무슨 주차장은?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권으로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재건축 비용 분담 산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5번의 4 결의는 유효, 무효? 무효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5번의 4? 신신비비 무슨 신? 신신비비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몇 세대? 신건물의 소유권은 귀속 그 다음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 분담이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번의 4 그래서 그게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번의 4 결의는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그러면 재건축 결의는 5번의 4인데 여러분 반대한 사람, 반대한 사람 어떻게 처리할 건가? 반대한 사람 82% 됐다 누가 확인하냐 하면 지폐를 소집한 자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뭐를 소집한 자? 지폐를 소집한 자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에 대해서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의 참가 여부에 해담할 것을 반드시 뭐로? 서면 지폐를 소집한 자 잘 된다 자 그 다음 96번 갑니다 오른거 한숨 쓰지 마라 자 오른거 한동 근무를 구분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를 설치하는 소유의사와 관계없이 OX 구분소유의사가 있어야 구분소유권을 객체 그럼 구분소유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노? 다 가구 무슨 소유의사가 없으면? 구분소유의사가 없으면 무슨 가구? 다 가구 그 다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건축된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추거용으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고 추거용으로 사용해도 구분소유권을 객체가 될 수 없다 한 번 공용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그런데 예외 있죠 규약상 공용부분은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다 하면 구조상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은 그럼 구조상 공용부분은 절대로 전용될 수 없다 그 다음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공용부분은 분할, 분리, 따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관리라는 구분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당연히 승립하는 비법인 사단 맞죠? 무슨 이유? 총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정답 5번 압입주자의 모든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어도 규약에서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규약에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집합금물법에서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한다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디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슨 부분만 승계한다? 공용부분만 승계한다 그래서 집합근무를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합치함으로 유효가 아니고 무슨 부분만 승계한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하고 나머지는 승계하지? 안승 그 다음 97번 의무위반의 효과 여러분 공동위계의 반환을 행위한다 누가 일단 책을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 누가 책임을 묻냐고 대표자가 몇 사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다시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냐 하면 대표자는 누구?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직접 행사합니다 어떻게? 1차는 직접 1차 1차 행위정지 결과 제거 예방조치 는 아까 대표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직접 행사 하고 했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럼 2차 외워야 된다 이거 사용금지 경매 청구 사용 못하게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하고 소유권 절대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예 아파트 주민이 사용 못하게 하고 채권 채무도 없이 경매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유자가 위반했을 때고 점유자가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있을 때는 해제 및 인도 청구 소유자도 아닌데 해제하는데 이것도 똑같다 위액하고 똑같다 대표자가 책임을 묻는다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 얻어서 어디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2차는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사용 못하게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경매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소유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해제 및 인도 청구 1차 2차 1번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그래서 1번은 행위정지니까 여기저기 직접 행사한다 그 다음 2번 전유분의 사용금지 청구는 공동이 받은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자기가 현저히 하여 행위정지 등 청구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심히 곤란한 상태인 경우에 대표자가 아까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번의 3 동의 얻어서 어디에 청구? 법원에 청구 경매를 명하는 재판 역시 규약에 의한 업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 유지하기 극히 곤란한 때야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주거용도로 분양되는데 무슨 용도로? 주거용도로 분양되는데 그걸 정단위 없이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빙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전개축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경매 청구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경매 청구 행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소 법원에 청구해서 한다 그 다음에 98번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여러분 보죠? 집합건물은 딱 두 개 구분소유 구분소유와 관리단 관리관계 요거를 이제 소유관계 요건 무슨 관계? 관리관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담법은 적용 범위 1. 등기등록 비전형 이면서 2번 무순대차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어떤 게 있노?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차용금 금전채권하고 여러분 그 돈뿐만 아니라 돈은 거의 소비대차고 쌀을 빌리면서 그거 꼭 기억한다 기출문제에 난다는데 쌀 100가마 빌리고 1년 후에 110가마 돌려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쌀 가져간 집에다가 가등기 했다 그것도 가담법 승용한다 한다 뭐 하면서? 빌리면서니까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 갑이 어뢰게 1억 빌려주고 요 집에다가 소유권 이전해놨는데 적어도 요 물건 가액이 금방 말해놔? 물건 가액이 요 채권액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선순위 있으면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채권액보다 뭐가 커야? 물건 가액이 뭐해야? 초과 뭐해야? 초과 그럼 담보물 가액이 채권액을 뭐해야? 초과 미달하면 가담법 정의하지? 안한다 그런 거 챙기면서 한번 봅시다 그치? 1번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 거 예약 당시의 시가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죠 2번 적용하지 않습니다 와 공사 대금 나오면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도 대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은 이런 놈은 이게 막 그냥 이게 또 멘붕 상태 소비대차가 아니잖아요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대여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채권자 앞으로 경련된 가등기가 채권자가 부동산의 낙찰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시로 포기하는 대가로 뭐하는 대가로? 포기하는 대가로 다시 뭐하는 대가로? 포기하는 대가로 돈 주기로 했단 말이지 뭐하는 대가로? 포기하는 대가로 돈 주기로 했는데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무슨 등기? 가등기 뭐하는 대가로? 포기하는 대가로 뭐 주기로 하고? 돈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가등기 그럼 소비대차입니까? 소비대차 아닙니까? 아니지 뭐 안에 내용 잘 몰라도 뭐하는 대가로?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약장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격려된 경우 이건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대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대금 대금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고 근데 쌀 나오면 가단법 중요한다 5번 차용금과 대금 같이 있는데 그 후 차용금만 남았다 하면 뭐한다? 적용한다 그 다음 99번 가등기 담보등 법률 옳지 않는 거 그 다음 채무자 등은 여러분 채무자 하면 무조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지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청산을 지급받기 전에는 변제하고 이전 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예약 당시에 재산가이기 예약 당시에 가이기 초과 해야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3번 틀렸죠? 여러분 매각하면 다시 말까 매각 경매 나오면 고기 돌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일 때 소멸한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면 아까 무슨 것 깨끗 담보가등기가 아니면 말소보다 빠르면 살아남고 말소보다 늦으면 소멸하고 그래서 경매가 이전 때 가등기 목적과 관계없이 소멸한다고 아니고 담보가등기라 무슨 가등기라 담보가등기라 다시 담보가등기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여러분 담보가등기 대학력이 있는 임착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 범위 안에서 동시행 그런데 여러분 또 조심해야 실행해서 목적물 평가해서 빼잖아요 누구 것 빼노? 선순위 것 뺀다 그래서 청산금을 그거 잘라온다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채권액을 고려 OX X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 거 그러면 후순위는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배당받는다 그래서 선순위 건 누가 갚는다 누가 갚는다 빨리 채권자가 그래서 뺀다 그래서 후에 대학력을 취득한 자는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그 다음 5번 갑니다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이미 소유권 이전 격려된 경우 이미 소유권 이전 격려된 경우 양도담보를 가리킵니다 무슨 담보? 양도 청산기간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면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청산금 주면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미 무슨 권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유행? 동시에 그러면 만약에 가등기 되어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청산금 주고 완전히 무슨 등계야 소유권? 본등기 그러면 양도담보는 청산금 주면 무슨 시? 적 시 그 다음 100번 갑니다 틀린 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권이 이외의 권리 취득을 목조로 담보기 전세권 저당권 질권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해지 전세권부터 그거 뭐고 왜 적용 안하노 전형담보 민법 다시 뭐 전형담보 무슨 법 민법 꼭 그래서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 거다 하면 무조건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세 개 그 다음에 소비대차의 부서에 비전형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하나여 동법정에 하는데 따라서 대금 인 경우는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 다음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채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지만 다시 뭐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지만 채무자는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지 청산 절차는 따라서 채무자는 스스로 변제하고 말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돈 갚고 단지 가담법 적용 안 할 뿐이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받는 범위도 재단권과 차이가 없다 그 다음 5번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면 여러분 모든 가등기 모든 가등기 담보 모든 나왔죠 담보 모든 동그라미 담보 담보는 무조건 경매가 되면 무조건 무슨 것 깨끗 되겠습니까 담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면 소멸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뭐라는 말이 붙으면 빨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는 경매가 되면 배당받든 못받았든 무슨 건 깨끗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100개 중요하죠 어려워도 이거 자꾸만 돌려가지고 이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 당황 안 한다고 당황 안 하고 여러분 어쨌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합격하고 그래서 다시 또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잔치도 하고 그죠 그죠 그 하고 하고 또 그 여러분 핸대로 여러분 무조건 60점 이상 실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적용하는 게 자꾸만 이게 기차라지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시험장에 꼭 갈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무슨 청심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우황청심은 우황청심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어? 지금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편안하다고 마음만 편안한 게 아니고 머리까지 편안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우황청심은 선생 반개삼 아닙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되겠습니까 우황청심은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차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인타발이 있기 때문에 근데 1차에 너무 에너지를 극도로 하다 보니까 2차 칠 때 막 잠이 옵니다 그래서 꼭 박카스 커피 자기 나름대로 잠 안 오는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박카스 한 두 배 먹어도 괜찮다 그 날 밤에 잠 안 와도 괜찮거든 뭐만 하면 합격만 하면 근데 여러분 박카스 계속 먹으면 잠 안 온다 저는 어떤 사람은 커피 안 되면 커피 아침에 많이 먹든지 하여튼 알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2차까지 칠 때 한 2시간 정도 인타발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점심은 꼭 들고 가야 먹어야 됩니다 가는데 그 점심은 어떤 사람 나는 소화시키는 데는 난 문제 없어 하면 김밥 한 줄 사 가면 되고 안 그런 사람은 여러분 밥통에 도시락에 죽 있죠 죽 굉장히 극도로 공부 아예 안 한 사람은 극도로 이런 거 없거든 근데 여러분은 쭉 장기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1차 치면 2시간 남는데 2시간 남는데 공부하고 싶은데 절대로 맞춰보면 안 되거든 근데 막 맞춰보잖아요 뭐 나왔다 그럼 내 거 맞는가 보거든 근데 내 거 맞으면 다행인데 틀렸잖아요 와우 그다음부터 공부가 안 된다고 맞춰보지 말고 1차 무조건 통과니까 네? 하고 그 다음에 답은 저녁때 6시가 되는 게 진짜다 6시에 딱 그 관리공단에 들어가면 딱 뜨거든 뜨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해가 열심히 해서 꼭 그 가고 쭉 해갖고 자기가 여러분처럼 열심히 했으면 60점 받습니다 100점이 아니고 몇 점 60점 그래서 꼭 시험치는 전날 꼭 어떻게 학교론 1차 점검하고 한 번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계속 퐁당퐁당 왔다 갔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봐야 된다 늘 한 거 근데 이제 보는데 뭐 총식 같으면 의사표시 대리 딱 보고 뭐 무효치소 시간이 있으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한 거 있잖아요 노트 있잖아요 노트 쟁점 한 거 있잖아요 제목만 봐도 된다 자세히 볼 필요 없고 생각나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일부 전세권자 하면 실행 할 수는 없고 우선 변제 있다 그러면 돈 아까 전세금 반환책관 하는 소멸시 종료시에 양도할 수 있다 그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돈 얼마 갚아야 전부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에서는 다섯자 피담보 채권 근저당에는 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전부가 원시적불능이다 계약 단어만 기억해도 된다 한 번씩 그렇게 빨리 빨리 민법 보는데 막 두 시간 세 시간 이래 보지 말고 한 시간에 쭉 해고 제목만 이렇게 자꾸만 보는 년석 그 다음에 또 뭐 요 백문제 보면서 아내의 쟁점 이런 거 백문제 했는데 아까 지문 전세권에서 이상한 지문이 있었지 한 게 뭐 이런 거 확정일자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보지 마라 한 거 안 봐도 되고 너무 또 띵하다 그러면 안 챙겨도 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누가 제일 중요하다 매수인 이런 식으로 생각만 나도 된다 시험장이 생각나면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갑자기 막 너무 긴장이 생각이 안 난다고 쉬운 것도 왜 어른이라서 그렇거든 그런 것만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막 돌리는 거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꼭 즐거운 소식 기다리면서 저도 학습 고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